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드릴다운 토글 속성과 해머 이네이블드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을 사용하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인프 타입이 드릴다운인 컬럼의 셀을 터치하여 드릴다운 목록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드릴다운 토글 속성 값은 엔터, 해머 이네이블드 속성 값은 트루로 지정합니다. 해머 이네이블드 속성은 모바일 기기에서 그리드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속성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두 번째 컬럼을 선택합니다. 인프 타입이 드릴다운입니다.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그리드뷰를 본 모습입니다. 셀의 목록 기호를 터치해야 목록이 열리고 닫힙니다. 기호가 아닌 셀의 다른 부분을 터치하면 아무런 동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그리드뷰를 선택하고 그리드뷰의 드릴다운 토글 속성 값을 엔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리드뷰의 해머 이네이블드 속성 값은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목록 기호가 있는 셀을 터치하면 드릴다운 목록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또 다른 셀을 터치해도 목록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즉, 목록을 나타내는 기호가 아닌 해당 셀의 터치만으로도 목록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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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